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러시아 금융기관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 러시아 기관은 북한 당국이 연관된 기관들을 위해 은행 계좌를 개설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19일 제재대상에 추가한 러시아 기관은 러시안 파이낸셜 소사이어티입니다. 러시안 파이낸셜 소사이어티는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북한과 연계된 단둥중성 무역회사를 위해 여러 개의 은행 계좌를 개설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단둥중성은 이미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이 직간접적으로 소유 통제하는 기관이라고 재무부는 지적했습니다. 또 러시아 측으로부터 이런 금융지원을 받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2017년 3월 제재 명단에 오른 조선무역은행의 러시아 대표 한장수를 지목했습니다. 재무부는 지난해 8월 한장수와 금융거래에 관여한 혐의로 러시아 아그로 소유주 상업은행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었습니다. 러시안 파이낸셜 소사이어티는 이와 함께 북한산 아연의 판매, 공급, 운송에 관여하며 북한 정권에 수익을 제공하는 조선 아연공업총회사에도 은행 계좌를 개설해줬습니다. 재무부는 이런 행동이 북한 정권이 핵 프로그램을 위한 재원 창출을 위해 미국과 유엔 제재를 회피하고 국제금융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골 맨델커 재무부 테러금융정보차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재무부는 러시아 등 북한과의 불법 거래를 촉진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해 미국의 기존 제재와 유엔의 제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국제금융시장 접근을 알선하기 위해 미국 당국을 교묘히 피하려는 이들은 중대한 제재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재무부가 북한과 관련해 독자 제재를 발표한 것은 지난 3월 중국 해운사 3곳을 제재한 이후 처음입니다. 제재 명단에 포함된 개인과 기업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이나 영주권자, 미국 내 사업자 등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비어웨이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북핵협상 실무대표가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관련 토론회에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과 협상이 재개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다만 민감한 질문에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애틀랜틱 카운슬과 동아시아재단이 개최한 토론회의 기조연설에 나선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는 교착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미국 실무협상 재개의 중요성과 유연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비건 특별대표는 또 실무협상이 재개된다면 미국은 두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모든 내용들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협상의 문이 활짝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비핵화는 북한의 결단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도훈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북한이 다른 나라와 대화에 나서는 전략적 결정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이미지와 주민들의 생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면서 적극적인 북한의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러나 어떻게 하면 협상의 진전을 이룰 수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을 놓고 서로 다른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뵙가다. 기회가 계속해서 계속해서 제기들의 진ussions about their positions Can I bail you out on this one? Let me also say that Ambassador Lee and I are engaged in an extraordinarily sensitive diplomatic endeavor right now I think Ambassador Lee and I both know that every word that we say is poured over in Pyongyang and we want to be very careful in the 비건 대표는 중국 시진핑 주석 북한 방북 관련한 질문에는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시 주석이 계속 건설적인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하 미국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 초과를 적시하며 UN의 추가 정제유 공급 중단을 촉구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보류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북한의 불법 선박 환적 등의 사례를 적시하며 UN 대북 제재 위원회에 북한의 정제유 추가 공급 중단을 촉구하자 중국과 러시아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통해 현 정세와 맞지 않는다면서 충분한 증거와 논의를 내세웠습니다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도 미국은 일반적인 정보만 제공했다면서 더 많은 국체적인 사항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관련 사안에 대해 묻는 VOA의 질문에 미국 측 요청에 중국과 러시아가 보류를 건 것은 맞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류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1년 동안 북한에 공급할 수 있는 정제율 상한선을 50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 등 26개 나라가 서명한 서한을 통해 70여 차례 이르는 북한의 불법 선박 환적 사례를 적시하며 북한은 한도인 50만 배럴의 7배가 넘는 정제율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19일 유엔 안보리에 지난 3, 4월 6만 8천여 배럴의 정제율을 북한에 공급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중국이 1월부터 4월까지 공급한 정제율 3만 3,135 배럴까지 합하면 중러 두 나라가 올해 북한에 공급한 정제율의 공식량은 18만 3천여 배럴입니다 북한의 연간 취득 한도인 50만 배럴의 36% 해당됩니다 미국이 이미 한도를 넘겼다고 주장한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부유의 뉴스 오택성 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북한 비핵화 검증을 위해 예산 천만 달러를 배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18일 제출한 국방수권법안 수정안에서 방위 핵 비확산 예산을 천만 달러 늘려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와 연관된 행동에 대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감시 검증 프로그램 개발과 이행 준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천만 달러의 예산 증가분 상쇄를 위해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된 핵탄두 변형 프로그램 예산을 천만 달러 삭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이와 별도로 핵무기를 이용한 선제타격 금지조항도 국방수권법안 수정한 형태로 제출했습니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지명자는 미국이 유엔에서 이룬 대표적 성과로 대북 제재 결의를 꼽으며 그 성과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래프트 지명자는 19일 미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유엔의 대북 제재는 역사에 남을 만한 제재라고 표현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이를 기반으로 미국의 유엔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주재 미국 대사인 크래프트 지명자는 니키 에일리 전 유엔 대사의 후임으로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했습니다 게리 로크 전 주중 미국 대사는 북한의 핵무기 야심을 막는데 중국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로크 전 대사는 시진핑 국가 주석의 첫 공식 북한 방문과 관련한 중국의 역할을 묻는 BOA 의 질문에 한반도 긴장 해소를 비롯해 핵무기 개발과 확산 핵과 미사일 실험 문제 등의 해결 과정에 중국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북중 접경 지대 도시 신유주를 금융과 물류 정보통신 등 고부가 가치 산업을 유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독일 프리드리히 나오만 재단 한국사무소 공동주관으로 19일 열린 국제학술토론회에서 테오 클러멘트 킹스칼리지 런던 연구원은 현재 북한 당국은 신유주를 홍콩과 같은 형태로 개발하려는 비전을 갖고 있지만 중국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계획이 무산됐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정은희 한국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북한의 시장이나 상점의 국산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고 공장이나 기업소 소재 여부에 따라 지역별 소득차가 현격하게 나타날 것이라며 중앙과 지역 또 지역과 돈주들의 갈등 양상도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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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